네 저희 트윈이 여러분들 이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깝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다음에도 더 더 재밌고 더 많은 걸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트윈이 이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웃음이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야 돼요 일단 정말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그만큼 너무 행복했고 저희 앞으로 또 자주 볼 거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고 또 저희 무대 많이 봐주세요 사랑해요 네 이렇게 오늘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금방 1주 더 남았거든요 저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트윈이 여러분들 오늘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랑해요 네 저도 오늘 트윈이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또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너무 너무 감동이고 지금 행복해서 진짜 약간 울컥도 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더 자주 보고 진짜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트윈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너무 맛있다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트윈이 사랑해요 여기서 계속 이러고 사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도 가긴 해야겠죠?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곧 방송도 하고 더 예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트윈이 여러분들 사랑해요 그럼 지금까지 핍디핀스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nny